XSFM입니다. I, D, W, K 대전으로 왔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데이터 센트럴입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제7회 지방선거 데이터 센트럴 대전광역시 XSFM의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데이터 센트럴입니다. 더불어 UMC입니다. 트윗을 하나 소개해드리죠. 키보로이드님께서 데이터 센트럴 선거 방송 처리다. 선거 때 이걸 들을 때마다 사람들과 그들의 생활, 어떤 고민과 문제점을 안고 있는가 그로 인해 그들이 어떤 정치적 선택을 하게 되었는가에 대해 내가 얼마나 아는 게 하나도 없는지 항상 놀란다. 그런 의미에서 농촌학자 정은정 박사님 합류가 진짜 최고의 선택인 것 같다. 자유농축산인 박사예요? 박사가 아닙니다. 저는 학력을 조작하지 않습니다. 근데 왔다 대고 뻥을 치고 다닌 거야? 박사 수료! 인사하세요? 네. 자유농축산인 정은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학력을 이야기할 때 수료 뭐 이런 걸 자세히 얘기하진 않지만 꼼꼼히 봐주세요. 동네 유권자 여러분. 바른면상 PD가 앉아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평화정의 무소속 에디터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항아심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대풍 드러납니다. 그러니까요. 불량왕이 됩니다. 오버뷰 대전광역시 오버뷰 민중당과 대한외국당을 제외한 원내 5당 모두 대전광역시장 후보를 냈습니다. 5개 구청장 후보는 민주당, 한국당, 미래당만 후보를 냈고요. 서구에는 무소속 1명이 있습니다. 구청장 후보의 연령비는 50세 미만 2명, 50세 이상 18명, 성비는 19대 1. 19명을 뽑는 대전시 의회의원 선거에 출마자는 현재까지 민주당과 한국당 전지역구, 바른미래당 8명, 민중당 1명, 2.5대 1입니다. 21개 선거구에 54명을 뽑는 대전의 구의회의원 선거에 남은 현재까지 예비후보는 118명, 2.2대 1. 민주당 43, 한국당 33, 바른미래당 29, 정의당 5, 민중당 2, 애국당 1, 무소속 5명의 후보가 나와 있습니다. 대전교육감 선거는 일찌감치 교통정리가 끝나서 양자구도고요. 국회의원 재보선 지역 없습니다. 한국에서 처음 만나는 반값 생리대 29 데이지, 실천하는 사람들을 위한 노트북 한국 레노버, 김치가 생각날 땐 콕 집어 콕 김치에서 도와주고 있는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데이터센트럴, 잠시 후 대전가격시의 데이터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르노버, for those who do 유해물질 무첨가, 잘 만들고 체갑 29 데이지 광고면상 PD가 지금 발견했어요. 29 데이지 이벤트 있어요. 네. 6.13 지방선거 데이터센트럴 방송기념 이벤트. 뭐예요 그게? 데이터센트럴을 응원한다고. 네. 그건 우리 스폰서들의 일관성 있죠. 막 갖다 붙인다. 응원하는데 우리랑 무슨 일인가 싶기도 해요. 네. 29일 정도 남았잖아요. 네. 29일 한참 덜 남았어. 5월 22일부터 6월 13일까지 지방선거가 끝나는 날이죠. 네. 10팩 구매 시 한 팩 증정. 그렇군요. 힘이 나나요 여러분? 선거란 축제니까요. 나만 날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이번에. 그리고 유권자 아닌 분들한테도 이런 저걸 줄 수 있다. 이런 혜택을 드릴 수 있다니. 저희는 매우 진보에 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저희 액세스몰에도 들어올 예정인데. 뭐예요? 생리대 파우치가 있어요. 아 맞아요. 기가 막힌. 그 샤무드 가죽으로 만들어진. 제가 세무라고 자꾸 주장하는. 아 세무예요 그게? 샤무드래잖아. 뭘 들은 겁니까? 아 원론으로 샤무드요? 샤무랑 샤무드는 달라요. 그렇대요. 전 아직 이해 못했어요. 그 샤무는 뭐죠? 영어로? 저기 이스티팩 바닥 아니에요? 스웨이드. 스웨이드랑 샤무드는 다르죠. 약간 털같이 보슬보슬한 느낌의 가죽. 네. 이 샤무드는 더 가죽인데 굉장히 부드럽고. 엄청 부드러워요. 네. 디자인도 엄청납니다. 네. 그거 준대요? 보통. 아 그거 판다고? 아니 그거 판다고 아니면 준다고요. 준다고? 후기를 좀 적어주세요. 아 네. 그냥 맨입으로는 못 드리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한 10분을 뽑아서 드릴게요. 네. 저희 데이터 센터를 시간에 많이 이용 바랍니다. 네. 대형 업체가 아닌 신생 반갑생리대 브랜드의 거의 오리지널 갱스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네. 지금 그 후보들의 공약을 보면 막 지자체에서 이런 사회적 기업들을 키워낼 생각들이 있는 후보들이 많은 것 같거든요. 네. 이제 좋은 시절이 얼마 안 남았어요. 29 데이즈가. 아니 근데. 레드오션이 될 거예요. 이번에 진짜 택리대 무상지원 공약이 되게 많잖아요. 각 캠프 여러분 이미 하는 업체가 있으니까 계약을 맺으셔도 좋습니다. 네. 회사 새로 만들지 마시고. 거기가 29 데이즈예요. 그렇습니다. 이미 좋은 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요? 네. 열팩 더하기 한팩 이벤트 웨이에 다양한 이벤트 준비 중입니다. 다시 선거합시다.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장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허태정 52세 남자 직업은 정당인 충남 예산 장복초 대술중 대선고 충남대 철학가 학사 전과 없음 03년 청와대 행정관 05년 과기부총리 정책보좌관 참여정부 말부터는 대전으로 와서 선거의 세계에 빠져듭니다. 06년 유성구 청장 후보 공천 탈락 08년 총선은 포기 이게 우리가 벌써 한 며칠 녹음했잖아요. 그래도 첫 번째 후보 읽을 때면 아 일과가 시작되는구나 느끼는 아득한 답답함 있죠. 온몸을 휘감습니다. 08년 총선을 포기하고 그 사이에 시민사회에서 일을 하면서요. 지금은 없어진 엑스포 스포츠센터의 소장 일을 했는데요. 여기는 대덕연구개발특구 복지센터의 일부입니다. 주로 과학기술인들이 와서 운동하고 가는 곳입니다. 07년에 허태정 후보가 이곳의 소장으로 있을 때 경영합리화를 이유로 직고용됐던 운동선생님 노동자들을 외주 영역화하려다가 쟁의가 발생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구청장 당선 이후의 기록을 보면 그때와는 생각이 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1989년 9월 족지결손으로 5급 제2국민혁 오른쪽 발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지체장애 6급입니다. 10년도에 정치자금법이 개선되면서 장애인추천보조금제도가 도입됐는데요. 도입 의도에 맞춰서 장애인을 적극 공천한 정당은 당시에 민주당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올라온 허태정 후보는 야4당 단일후보 프리미엄까지 등에 업고 당시 한나라당 구청장을 잡은 뒤에 5,6회 유성구청장 재선하고 이번에는 현역 의원들과의 공천경쟁까지 뚫고 대전시장 도전입니다. 이번 지선에는 가장 큰 상대였던 사람은 유성 의뢰, 다른 팟캐스트 스타죠. 이상민 의원인데 이상민 의원은 지체장애 3급입니다. 따라서 장애인 후보 가점 25%를 받아야 했는데요. 민주당이 이번 경선에서는 지체장애는 2급 이상, 복합장애는 3급 이상만 가점을 주기로 룰을 꼬아버렸습니다. 갑자기요? 이건 갑자기가 맞아요. 제가 최대한 알아봤는데. 이걸 여론 수렴에서 이렇게 바꾸기도 어렵거든요. 과격단체장으로 놓고 보면 누가 봐도 이상민 잡기용이 아니겠느냐 하는 의심이 가능한데 평은 다양합니다만 여당은 그만큼 원내 의석을 읽기 싫었다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여튼 허태정 후보에게 행운이 작용했습니다. 지역과 중앙에 워낙 많이 나오고 있는 논란이 있는데요. 저는 생략하겠습니다. 생략해도 유권자 여러분이 적합한 후보를 고르시는데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이걸로 더 많은 광고 효과를 누리고 있는 자유농축산인이 얘기해 줄 수도 있고요. 이따가. 자유농축산인네는 지금 맨발로 걸어다니고 있던데. 못됐어 정말.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시절을 살펴봅시다. 15년에 중규모 도서관인 관평도서관에 이어서 작년까지 9개의 작은 도서관을 개관했고요. 13년에는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기초단체 중에서 최초로 복지재단을 설립을 해서 17년까지 34억여 원을 들여서 3만 4천여 명을 도와줬다고 주장합니다. 15년에는 생활행금제를 도입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현재는 유성구 소속의 기간제 노동자 560여 명에게 적용 중입니다. 대전의 탈핵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이유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있는 원자로 연구용 원자로입니다. 하나로우의 존재 때문인데요. 16년 국감에서 문희만 송파지 베이스는 대전인 국민의당 최명길 전 의원이 원자력연구원이 쓰고 난 핵연료 1699봉을 갖다가 유성구에 있는 하나로에 갖다 놓은 사실을 처음 밝혀냅니다. 이때 허태종 구청장이 기자회견하고 피케팅하고 30년째 완벽히 숨기고서 이게 무슨 짓이냐 앞장서서 난리를 쳤는데 이건 구의원 시의원 시장 구청장 다 해서 대전의 모든 지역정치인들이 혼이 좀 나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된 공약이 다들 있을 겁니다. 아마 이번에는요. 공약 일부만 확인하겠습니다. 청소년 노동인권 준수 사업장을 착한 가게로 선정해서 공개하겠다. 감정노동자 트라우마 전문 상담센터 운영. 임기 내로 관용차와 버스 택시의 50%를 매연 안내 뿜는 차량으로 교체. 아마 뭐 LNG나 전기차를 얘기하는 거겠죠. 분진 흡입 차량 30대를 확보해서 상시 운영. 마을 활동가에게도 방사능 측정기 지급. 대전 교통카드는 무료 환승이 최대 3회까지만 가능하다는데요. 이걸 늘릴 거고 대상을 버스 지하철 뿐 아니라 타슈도 포함시키겠다. 광역자치단체장치고는 큰 건물 공약이 없는 편인데 구 충남도청사를 리모델링해서 엄청 큰 어린이 도서관과 유아 대상 쇼핑몰로 쓰겠다고 합니다. 현재 대전 근현대사 전시관을 일부 떼버리겠다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혁신 창원 및 혁신기술 거래소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름이 실패박물관입니다. IT 기업들을 더 많이 끌어들이고 싶다면 결국은 세제 문제가 중요할 텐데 얼마나 많은 지원을 해줄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혁신이 남아있었네요. 모든 후보들에게 남아있습니다. 전국에. 자유한국당 후보를 보시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박성효고요. 나이는 63세 남성입니다. 대전고 출신이고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우리가 학벌일 그만하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이분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충남 대정권대학의 모든 석박사증을 모으겠다는 일념이 보입니다. 2인재가 되는 것만큼이나 힘든 일인데요. 대전에 학교가 얼마나 많은데? 충남대 행정학 명예박사. 명예박사라는 것도 받으면 되죠. 명예박. 대전대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 대전대 대학원 행정학 박사. 각기 다른 대전에 있는 학교를 한밭대 언제 갔어요? 네. 여기서 쭉 모으고 계시고요. 카이스트 언제 갔어요? 카이스트는요? 카이스트는요? 네.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복지학과만 생기면. 행정고시 출신으로 만 39세인 1994년에 그 당시 대전 직할시였죠. 직할시 서구청장을 역임했습니다. 네. 제가 얘기해 준 그대로죠. 청취자 여러분. 네. 민선, 관선 마지막 구청장 군수들은 다 염다. 그리고 여몽철 대전시장 재직 시 정무부시장이었습니다. 2006년 한나라당으로 대전광역시 시장 선거에 나와서 당선이 됐고요. 당시 자기가 모셨던 상사였죠. 여몽철이, 여몽철 시장이 낙선을 했습니다. 여몽철 전 시장이. 그 당시 유명한 이 대사 한마디로 당선이 됐습니다. 뭔데요? 대전은요? 본인이 한 말이 아니고. 네.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이제 그 화력이 집중돼서 그걸 진짜 당선이 됐어요. 네. 민선 사기는 박근혜의 한방이었죠. 네. 네. 맞아요. 그래서 2010년에 다시 근데 여몽철 전 시장과 리턴 매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시 박성효, 한나라당 후보는 여몽철 시장에게 소위 말해서 완전히 발린다고 그러죠. 낙선을 하고요. 그래서 2012년 새누리당으로 대전대덕 19대 국회의원에 또 당선을 합니다. 그리고 대전시장 출마를 위해서 2014년 대전시장에서 사퇴를 했으나 낙선. 캐치프레이즈는 웃어라 대전인데요. 네. 어쨌든 빙그레 시절이 좀 떠오릅니다. 대전과... 그렇죠? 고가, 평면, 지하를 접목한 DTX. 즉 대전 메트로폴리탄 트레인 익스프레스. 즉 대전 도시철도 거죠. 가만히 써봅시다. 제가 이거 보고 조금 웃었는데. 지하로 갔다 지상 갔다가 구름따리 갔다 그냥 그런다는 그건 그냥 서울 지하철 4호선인데. 서울은 지대에 따라서 라인이 일직선이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대전 같은 경우에는 트렘이냐 지하이냐 고가이냐 되게 의견이 팽배한데. 그러니까 14년도만 해도 지하랑 트렘이 맞붙었거든요. 나는 무적이니까 다 하겠다. 그렇죠. 확실히 공대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이 2호선 트렘 건설 공약을 내걸었고요. 그리고 대전선, 대전역에서 내리면 그 폐선역이라고 해야 되나. 그 인근이 구도심, 옛날에는 원도심이었는데 그쪽 지역 개발이 이슈예요. 대전역에서 은흥정이 지나서 대전 구장 가는 길까지 죽은 동네가 되게 많아요.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네. 그래서 대전선을 어떻게 개발할 거냐. 그래서 도시 숲길로 개발을 하자라고 하면서 여기 근처죠. 경의선 숲길 그리고 경춘선 숲길처럼 하겠다고 내세웠는데 잘 아시죠. 경의선 숲길 주변에 그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벤치마킹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희망아파트 건설 공약입니다. 청년층과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겠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모든 후보들이 공통으로 됩니다. 대전구장이 너무 낡아서 새로 신축을 하겠다라는 공약이 있는데요. 대전시장 후보들 보면서 제가 지금 대전 계시는 분들이 참 답답하고 짜증나겠다 싶은 게 트렛 및 결국 대전 지하철, 도시철도 2호선과 관련된 공약은 14년도에 그렇게 많이 나오고 지금 또 나온다는 건 4년 동안 아무 진척이 없었다는 얘기고요. 그렇죠. 더 길게 얘기하면 지난 한 10년, 15년 동안 대전구장 증축에 대한 얘기 대전시가 전향적으로 답변한 적 한 번도 없거든요. 이번에야 나오기 시작하네요. 이름을 뉴이글스파크로 신축하겠다는 공약이. 뉴이글스파크. 바른미래당 후보 보시죠. 바른미래당 남충희, 63세 남자고요. 서울대 농공학사, 스탠퍼드 토목공학 석박사, 육군 중의로 복무했습니다. 98년에 부산 정무부 시장을 하면서 그 유명한 센텀시티 사장을 겸직했습니다. 당시에는 주식회사 부산정보단지개발이라는 이름이었고요. 토건맨이네요. 블로그에 보면 센텀시티가 만들어지기까지의 얘기를 적어놨는데요. 마치 야망의 세월을 보는 듯한 드라마틱 그 자체인데 본인 피셜임으로 반만 믿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는 SK텔레콤 도시개발사업단장, SK건설 상임고문 등으로 일을 하는 등. 가만히 있어봐요. 이게 이런 유닛이 없어요. 대기업에서 일했고 토건이에요. 그럴까요? 애초에 토목공학 석박사 따고 로얼로드 걸은 사람이죠. 로얼로드다. 선거 메인 슬로건이 돈 버는 대전. 기업가형 정치인. 아까 전에도 지하 무슨 제철 말씀하신 거죠? 도시개발 전문가답게 첫 번째 내세운 공약도 개발사업입니다. 문화산업 언더그라운드 도시. 지하에다가 뭘 만드는 거예요? 네. 그거 에반게리온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풀자면 문화시설을 짓겠다는 건데 지하를 놓치지 않겠다. 지하에 노는 꼴은 볼 수 없다. 대전역 지하나 도청 부지 같은 원도시 중심으로 지하의 전시실 공연장 같은 걸 많이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 양반이 문화예술 예산도 현행 3%에서 5%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공약도 있거든요. 지하철이 아닌데 광역자치단체에서 지하실 개발한다는 얘기는 또 흔히 들어보기 힘든. 그런데 토건적인데도 불구하고 그 토건이 문화예술에 치우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안 그래도 지하철도 돈 많이 든다고 그러고 있는데 지하철도 아닌 걸로 지하를 판다고 그러고 있네요. 이렇게 하면 돈 버는 대전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주장하는 거죠. 제가 하는 문화예술은 돈이 잘 안 되거든요. 그렇죠. 저희는 문화예술인 출신으로서 돈을 벌겠다고 하면서 문화예술을 건드려? 다른 공약도 하나 있네요. 영유아 유치원 완전 무상교육. 앞으로도 계속 발표할 것 같네요. 두고 보죠. 알겠습니다. 끝인가 보군요. 네. 알겠습니다. 바른미래당 후보였고요. 지금 우리 가만히 있자. 광역자치단체장 중에는 민주평화당 후보가 처음 나왔죠? 네. 민주평화당 서진희 40세 여성. 직업은 정당인입니다. 이게 지금 한국당의 박성현 후보도 그렇지만 드레스코드를 제대로 맞춘 후보예요? 네. 대전출생이고요. 문화초, 문화여중, 대전공고, 그리고 영동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모건대 언론학 석사하고요. 전 정통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 정동연계로 알려져 있습니다. 와, 이게 나름 지금 이쪽 업계에서 로열인데요? 나이도 상당히 비교적. 심지어 저보다 어린데. 그러니까 젊은 나이부터 지금 동교동계 및 정동영 의원은 동교동계도 아닌데. 어쨌든 그래도 대선 후보가 있지 않습니까? 늙은 민주당 의원들을 따라? 정통민주당. 네. 길을 개척해온 사람이에요? 현재는 모건대학교 겸임교수고요. 그리고 민주평화당 대전광역시당 위원장입니다. 공약의 키워드는 오아시스입니다. 오아시스? 네. 원더월? 내용을 보면 문화선업으로 경제를 살리겠다는 의지입니다. 네. 대전으로 오아시스가 내아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 그럼요? 그런 내용은 없네요. 이건 그냥 책임을 때려 부어서 갤러거 형제들을 불러오면. 그게 제일 좋죠. 그리고 대전 시내에 어디에서 욕 몇 번 얘기하면. 그렇죠. 네. 관광객 천만 명이 몰려올. 지하철 2호선에 대해서는 저비용 지하철 건설이라는 입장입니다. 저비용 지하철 건설. 네. 옛날에 디트 뉴스에 서진희 후보가 칼럼을 연재를 했었는데. 최선이 지하철. 차선이 트램. 최악이 고가라는 입장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네. 아무튼 전차죠. 돈을 적게 쓰겠다면. 우리 후보는 다 하겠다는데. 고가 평면 지하를. 그러니까 이제 우리 후보는. 최선 차선 최악을 다. 여기는 박진영. 거기는 SM. 네. 그리고 교통환경을 위해서 먼저 버스의 완전 공영제. 버스공사 설립을 이야기했습니다. 네. 2014년에 디트 뉴스에서 칼럼을 연재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대전의 여러 현안에 대한 철학을 이야기했는데요. 여기에 여몽철 시장이 댓글로 의견을 달았던 적도 있습니다. 그럼 못 참고 하면 다셨구만. 그런데 저번에 했던 말씀도 그렇지만 어쩌저쩌고 하면서 되게 정중하게. 아 그래요? 네. 건설적인 토론을 했더라고요.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있고요. 캐치프레이즈는 됐어 서진희인데. 본인도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고 하네요. 일단 공천은 됐고요. 그러니까 이게 됐어 서진희인지 아니면. 됐어. 서진희가 됐거든인지 잘 모르겠다고 본인도. 마음에 좀 안 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선거에 나오기 전에 트윗을 닫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러면 또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이 궁금해서 달려가 보죠. 논란이 많아요. 우리 이제 민주평화당의 좌장격이라고 할 수 있는 박지원 의원도 선거 때는 골물을 끼는데. 알겠습니다. 민주평화당 후보 보셨고요. 정의당 후보도 있습니다. 김윤기 44세 남성 정당인입니다. 논산 출신이고요. 논산 대건고 졸업 충안대농학과 4학년 재적입니다. 현재는 정의당 대전광역시당 위원장이고 정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 손상 일반교통방해 그리고 일반교통방해 해가지고 벌금들이 있고요. 학생의 정치활동 관련이군요. 그렇습니다. 블로그와 트위터가 있는데 별로 볼만한 건 없고 공약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표 공약은 월 만 원짜리 통합 정기권으로 버스, 마을버스, 지하철, 타슈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타슈가 뭐예요? 타이오버스랑 비슷한 거. 아니요. 대전 따릉이. 타슈, 대전거. 타이오버스가 대전 가면 타슈버스가 된다는 건 멋지네요. 그건 괜찮네요. 진짜 그렇게 생각했어요. 버스 눈매가 좀 다르고. 그게 더 낫네. 좋다. 그거 좋다. 대전형 공유자전거입니다. 그리고 대전이 버스가 문제가 많은가 봐요. 버스 노선 합리화, 간선 급행 버스 체계 도입이 있고요. 정의당 같은 경우는 그리고 특이한 게 이번에 버스 공영화 같은 공약은 전국에 다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는 별로 못 봤어요. 민주당은 지역마다 다른데. 공동공약인 것 같아요. 버스 공단 설립, 공영화 이런 거 거의 전국에 다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서울도 가끔 옛날에는 그랬지만 요즘은 좀 적은 편이고 거의 대부분의 지자체가 10년, 20년에 한 번꼴로 장기적인 버스 파업을 겪어요. 그래서 세금으로 버스에서 사장들 배만 불려준다는 욕을 먹은 게 3, 40년 됐기 때문에. 그렇죠. 공사를 짓겠다. 그리고 만 19세 청년에게 500만 원 지급입니다. 청년수당. 정의당에서 많이 지급한 거죠. 이제 들어오니까 술 한 번 신나게 마시라고. 한방에. 그렇죠. 구두도 사고. 그렇죠. 구두도 사고 니네도 양주도 마셔보고. 네. 좋습니다. 이말에 또 욕먹는 거 아닐까. 아니 좋은 걸 하는 거지. 좋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2호선에 대해서는요. 트램 사업을 폐기하고 버스 중심으로 개편하겠다고 합니다. 글쎄요. 대전에 사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듣기에 따라 시원하게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죠. 그리고 버스 노선 합리화하고 잘하겠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블루그의 공약이 아주 빼곡하니까 대전 시민은 참고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의당 후보까지 보셨습니다. 원낸 5당이 다 나와 있는 지금까지 첫 번째 지역구였어요. 네. 네. 대전 광역시장 후보 확인하셨습니다. 대전은 동구부터 기초자치단체 시작합니다. 대전 광역시 동구청장 더불어민주당 황인호 황인호 59세 남자 대전생 현암초 우송중 봉은고 충남대 사회학과 연대사회학과 석사 08년 음주연전 100 시군의회 얘기할 기회가 제가 없어서 지금 잠깐만 좀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법으로 지방의회는 연임 제한이 없습니다. 국내에는 영광군 의회 강필구 의원과 안동시 의회 이재갑 의원이 7선이고 4, 7에 7선요? 네. 그러니까 4는 아니고 처음에 시작했을 때 2 뭐 이렇게 복잡한 계산법이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번에 다 출마를 해서요. 8선에 도전 중입니다. 지방의회의 김종필들이죠. 대전에는 황인호 후보가 있는데요. 98년부터 20년째 시의원이고 체급을 처음 올렸습니다. 무소속 무소속 국민중심 자유선진 세정연 민주당 코스입니다. 충청뉴스와의 출마 관련 인터뷰에서 언젠가부터 우리 동구민들 중에 동구에 산다는 것이 부끄럽다는 말이 나돌고 있습니다. 주거나 상가나 교통, 교육, 문화, 체육, 기업 등 총체적으로 취약한 데다가 호화청사 등으로 재정위기를 겪다 보니 지방자치는 커녕 과연 누구를 위해 세금을 내고 있는가 반문이 일게 된 것입니다. 저는 신뢰받지 못하는 지방자치를 신뢰와 존경이 가득한 지방자치로 바꾸기 위해 20년간 준비했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 사람 동구의회 의원이었을 거거든요. 자기 잘못이잖아요. 네. 사과는 한마디도 없더라고요. 한국당을 보고 계시죠. 이런 건 이제 태깔이라고 그러죠. 옛날에 중국제가 멸시받던 시절에 많이 쓰던 단어죠. 성선재 51세 정당이 잘못 검색하면 자꾸 성신재 피자가 나와서 성선재 피자칩 사장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요. 아니면 성석재 작가가 나오거나 내일 이 시간에 성석재는 너무 고급스럽고 내일 이 시간에 임실군 얘기에 다시 한 번 등장합니다. 그 이름은 자꾸 제거를 해야 됩니다. 검색 중에 한밧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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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자당이 언제적 민자당인가요? 민자당은 91년인가 90년에 탄생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상당히 젊었을 때부터 이렇게 정치의 꿈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귀가 먹먹하긴 한가 봐요. 민자당이 자꾸 닌자당으로 들리네요.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감기가 걸려가지고 국제변호사고요. 너무 자랑스러웠는지 괄호 열고 뉴욕이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뉴욕합니다. 그리고 또 주마다 다르기 때문에 등록법이 사람들이 무시할 수도 있어서 성선 제이지 성선 제이지 후보여 전 한남대 법대 교수였고 그리고 전 서청원 의원 보좌관도 했습니다. 서청원 의원실 정치 꿈나무였다고 보여지고요. 게다가 또 상도동계의 서청원이에요. 선거사무소 개소식의 이완구 그리고 전희경 박덕흠 등 중량감 있는 정치인들이 함께 와서 힘을 실었습니다. 구청장 후보 하긴 의원들 많이 돌긴 도는데 이 정도 중신들이 돌진 않고 전희경 의원을 빼고요. 당에 대한 어떤 충성도를 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캐치프레이즈는 더 좋은 동구인데 글쎄요. 좀 센스가 없어. 땡. 지금 야당의 후보가 더라는 말을 쓴다는 건 좀 센스가 더해지죠. 아 그렇구나. 더불어. 더민다. 일부러 쓴 거 아닐까요? 그래요. 그런데 저는 좀 센스 없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헷갈리라고. 안 되면 탈당하게 되니까 받아달라. 복선. 암시. 그렇죠. 미국모를 먹어서일까요? 국제화센터 재개간이 주요 공약입니다. 국제화센터요? 네. 기존에 있는 거를 다시 재개간한다고 하는 건데 저렴한 비용으로 실력을 갖춘 원어민 영어교사를 채용해서 학부모들의 영어 교육에 대한 부담을 감금이랜다. 경감하겠다라는. 어디 못 가게 잡아놓겠다. 그리고 코딩 교육. 레고 교육. 하겠다는데 코딩 교육 참 식상하지요. 코딩 교육 결국은 이제 좀 지나면 모두가 다 하고 있을 거 아닌가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저는 코딩 교육 공약을 못 봤네요. 그러니까 빅데이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코딩 교육 9층 단급에 처음으로 본 것 같아요. 아직 컨설턴트들이 코딩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서러운 것 중에 하나인데. 뭐요? 코딩 못 배워서? 코딩 교육 못 배워서. 아 진짜요? 하다 보면 다 하게 돼 있습니다. 맞아요. 누가 갈 수 있는데 저는 다 까먹었어요. 1동 1도서관 건립 공약은 좀 눈에 띄고요. 외국 생활의 경험을 내세우면서 특징이에요. 외국에 외국물 먹은 후보들은 맨날 이런 식이에요. 미국 뉴욕의 그랜드 센트럴 역. 프랑스 파리의 북역. 북역? 그러면 그랜 센트럴 스테이션도 중앙역이잖아. 그렇죠. 그런데 프랑스 말로 북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가지고. 그래서 그런가? 그리고 영국 런던의 세인트 판크라스 역처럼 역세권 개발을 내세웠습니다. 전부 다 대마초 파는 역 아닌가요? 그런가? 역세권 개발, 문화, 예술 그런 말 했는데 역시 외국에 많이 놀러 다녀본 경험이 있는 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동구청장 후보 성선재 후보였습니다. 지난 12년간 수많은 동구청장 후보들이 대전역 역세권 개발한다고 떠들고 다녔지만 결국 대전역 역세권을 가장 많이 개발해준 건 성심당이에요. 그렇죠. 바른미래당 후보 보시겠습니다. 바른미래당 한현택 62세 남자. 대전대 행정박사 수료. 동구청에서 문화홍보실장 주민자치 과장을 하다가 2010년부터 동구구청장을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에서 보기 힘든 디펜딩 챔피언이죠. 맞아요. 이게 사람이 국민의당 출신이거든요. 그때도 충청권에서 유일한 국민의당 지자체 대표였어요. 당적은 선진당 새누리, 세정년, 국민의당. 충청형입니다. 종합 충청세트. 동정남을 운운하며 괴로움을 토로했던 축산인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현직을 대하는 언론은 몸이 건조하기 이를 데가 없어요. 게다가 기초단체장급으로 가면 더 그렇습니다. 되게 기계처럼 움직이지 않아요? 때 되면 밥 푸고. 구청 내에서 직원 생일 파티를 했다. 이런 거는 아무도 궁금하지 않죠. 때 되면 삼계탕 푸고, 때 되면 잔치하고, 때 되면 수혜 복구하고. 소박복도 입어주셔야 돼요. 저렇게 바빠서 어떻게 사하나 싶은. 지자체장은 수혜 안 나오면. 동정이 많습니다. 수혜 안 나오면 어떻게 해? 심심해서. 동정은 그렇고요. 공약 발표 대신에 기초자치단체의 공약이행 대상 같은 수상내역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됐다 그래요. 현역의 공약은 다른 말로 결실 맺기죠. 내가 쭉 잘했고 잘함을 완성하겠다. 그렇죠. 이 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저는 바른면상PD가 이상입니다를 안 해도 이상인지 알죠? 공약이 없다는 얘기를 했으면 끝났으니까요. 동구청장의 3명의 후보들을 만나보셨습니다. 중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중구는 지금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들이 바글바글한데요. 경선이 끝나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61세 남자 논산생 숭례초 검정고시 한밭대 경제학과 당적은 한나라당 국민중심 선진 세정연 민주 충청세트죠. 이쯤 되면 충청권의 정치인은 대략 이렇다라고 상수처럼 그냥 생각하시고 그중에서 옥석을 고르시는 게 더 현명하겠다라고 간언드립니다. 공인현 시의회 의원 민선 5,6기 중구청장 3선에 도전하는 레이닝 챔피언 중구 안영동의 뿌리공원이라고요. 아 그거? 아세요? 지금 설명해드리죠. 네. 244개의 성씨 조형물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은 비석이 그로데스칵이 있어요. 진짜요. 그러면은 근데 어떤 식으로 성씨를 조형했지? 한번 검색해봐요. 되게 무서워요. 묘지다워요. 그러니까요. 이른바 효테마공원입니다. 이런 비지터류 토거는 보통 단체장 선거 직전에 엽니다. 이번 달에 열었습니다. 총 130억 정도 들었다고 하고요. 지금쯤 개방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보시고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윤샘의 에디터가. 이거는 퀘스트 받는 데 아닌가요? 그렇죠. 퀘스트는 보통 저런 데 가면 줍니다. 퀘스트가 되게 많은데요? 130억이나 들인 퀘스트 숲이에요? 퀘스트가 아니면 진짜 거대한 토템이죠. 맞아요. 토템이에요. 박용가 후보가 말하던 대로 관광객이 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지는 판단을 해주십시오. 저 토템으로. 정하길 55세 남성입니다. 직업이 국립대병원 임원인데요. 대전에 있는 국립대병원은 충남대 학교 병원이고요. 거기 상인 감사합니다. 선화초 보문중 충남고 경희대 조경학 학사와 한남대 도시계획학 석사학위의 소유자입니다.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정 벌금 100만 원. 2010년에 한 번 있고요. 중도일보 기자 출신이에요. 지역을 잘 안다. 이게 자기의 프리미엄이라고 내세우지만 딱히. 2001년 유성구청장 비서실장을 하면서 심대평 전 충남지사. 심대평 전 충남지사를 도와서 국민중심당 창당에 합류를 했어요. 그리고 대전시당 대변인을 당시에 맡아서 정당 생활에 상당히 익숙한 후보입니다. 그리고 이해찬 정 총재가 주도하는 자유선진당 창당에 또 합류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대변인과 사무처장까지 지냈으니까 창당 전문 후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민연계 정당 후반기에 우두머리들을 다 섬겼네요. 그렇죠. 슬로건은 정하길로 정하길 잘했다. 잘 썼네요. 그리고 살고 싶은 대전 중구시련. 기자 출신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의 상당히 평이한 제목입니다. 살고 싶은 대전 중구시련. 제목 못 써요 잘. 그렇죠. 그런데 정하길로 정하길은 괜찮네요. 보문산 타워 건립과 보문산과 오월들이 있는 관광코스 개발이 주요 공약인데요. 이 타워 건립이 오랜만에 등장한 공약인데요. 참 오래도록 우려먹죠.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유일하게 관광유발 효과를 갖고 있는 타워는 남산 타워뿐이라는 것을 대전 시민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롯데타워 이제 있잖아요. 잠실의 롯데월드 슈퍼타워는 관광효과는 있는데 지역민들은 떠나고 싶게 만들어요. 그렇죠. 이 뿌리공원의 파평룡시 조형물은 별로 마음에 안 드네요. 그건 저 일배 손가락 모양인데. 그러니까요. 저 성시마다 조형물 만드느라 고민 되게 많이 했겠다. 그것만 볼래요 저거. 정말 저는 토테미즘에 동의하지 않아요. 나름 허락은 받았겠죠. 끝인가요? 정학기 로보. 아 예 끝입니다. 왜 뿌리공원 얘기 났지. 어르신들은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우리 성시가 있나 없나 이러면서. 그리고 244개 퀘스트 받다 보면 돌아가실 때까지 재미있을 거예요. 바른미래당 후보 나와주십시오. 송인웅 63세 남자 한남대 경제학 석사 전과 없습니다. 현재 직업은 중구지역 인권센터 소장. 다른 직업은 뉴스타운 객원 대기자. 뉴스타운에 대해서 아시나요? 그냥 뭐 인터넷 언론사고요. 잘 모르나 보네요. 왜요? 뉴스타운에요. 뉴스타운은 대표적인 극우 인터넷 언론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아 전에 저 덕질인이 한번 얘기해줬다. 덕질인은 많은 얘기를 저에게 해줘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가봤거든요. 메인 기사가 지만원 씨의 칼럼입니다. 아 그렇구나. 아 지만원 씨 되게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열심히 사세요. 그분은 쉬시는 법이 없어요. 제가 정규재 씨한테 밀려서. 뉴스타운 TV라는 것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인터넷 동영상 채널 같은 거죠. 5.18 유공자를 색출해야 된다. 이런 동영상 클립이 메인에 매우 많이 올라가 있고요. 그렇군요. 머리가 어지러운 뉴스타운입니다. 이런 분이 바른미래당에 나왔어요. 송인웅 후보가 작성한 기사는 2003년부터 총 1952건입니다. 되게 많이 썼죠. 많이 썼나요? 저 우라땡땡 하시던 분 아니에요? 우라질? 그런데 이게 언론사의 어떤 성향. 우라질? 뉴스타운이 내세우는 과감함에 비해 매우 얌전한 기사들을 주로 썼습니다. 그렇게 많이 쓰시려면 화도 못 냅니다. 대전 내 지역 소식도 많이 쓰고요. 그렇다고 해서 기구하는 곳이 이런 곳인 것을 참고할 필요는 꼭 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이 매우 충만한 후보입니다. 왜요? CNB 대전 방송과 가진 유일한 영상 인터뷰 자료를 보면요. 중구청장으로 출마한 이유. 다른 후보와 차별화되는 본인만의 강점에 대한 답변으로 사랑을 택했습니다. 뭐냐면 제가요. 중구를 진짜 사랑합니다. 다른 후보보다 강점이 뭐가 있을까요? 중구만큼은 진짜 사랑합니다. 매웅이래요. 차별성 있어요. 사진 보면 유일하게 넥타이가 아니라 이게 뭐라고 그러죠? 폴라티 같은. 그거에다 목걸이, 펜던트 목걸이를 하고 사진을 찍으셔서 굉장히 눈에 확 띄네요. 배지는 뭐죠? 인베이터 같은데? 그러게요. 이거 DMX야? 이런 목걸이를 했어? 의미가 있는 펜던트겠죠. 이거 랩할 때 쓰는 목걸이에요. 차면 랩을 합니다. 훌륭한 분이네요. 사랑도 충만하고. 래퍼들은 주로 순금으로 하는데 이건 황동이네요. 그렇죠. 티타늄 같기도 합니다. 공약은 사랑. 아니 공약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네. 사랑의 이름으로 다른 후보들을 용서치 않을 송인웅 후보까지 만나보셨고요. 아, 그 목걸이구나. 뭔데? 변신하는. 네. 저도 보고 그 생각부터 했어요. 서구청장의 후보들을 만나보실. 게루마늄 아니고? 그러니까 되기 전에 가봤자. 어, 중구를 해버렸는데 광고를 안 들었네? 광고를 듣고 돌아와서 서구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엑세스 FM입니다. 초인류 글로벌 PC 브랜드 레노버에선 내가 원하는 컴퓨터를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다? 없다? 지금 엑세스몰에서 확인하세요. 레노버. for those who do. 순면 감촉 커버 잘 만들고 제값 29 Days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돌아왔습니다. 대전광역시 편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의 후보들을 만나보실 시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65세 남자 영광생이고요. 중고 검정고시 모건대 행정학과 도시지만 농어촌영 공무원 후보 타입입니다. 9급부터 시작해서 서구청에서 오래 일한 공무원입니다. 퇴직 직후인 2010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서구청장만 출마하고 있고요. 9년째 계속 민주당입니다. 충청권을 보다 보니까 이게 레어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거는 후보가 이 지역 정가에 거의 없는 호남 출신인 탓도 있겠지만 처음 낙선했을 때 마음이 바뀔 수도 있었을 상황에 안희정 도지사가 충청남도 수석감사의원으로 불러들여 중용합니다. 대통령도 시장도 도지사도 쓰는 방법이죠. 기용이 자유로운 직에 주요 낙선자들을 배치시키는 전술이죠. 그 덕에 민주당 북박이가 된 걸로 보입니다. 도마, 변동, 복수, 정림, 탄방, 용문 등에 사는 인구를 합하면 대덕구 인구보다 많은 모양입니다. 이 지역에 이번 기수에 진행한 주택 재건축 정비 사업이 장종태 후보의 주장에 따르면 거의 완료되고 있다고 하네요.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돌본 구청장이 장종태 후보입니다. 마음에 드시는지는 사시는 여러분들도 한번 판단해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유한국당 후보가 훨씬 젊어요. 네. 이름 조성천. 나이 48세고요. 성별은 남성입니다. 직업은 변호사고요. 학력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을 하고 사실을 패스했겠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공직 경력으로 보면 전 국토교통부 사무관이니까 이쪽이 좀 잊지전적한 인물인 것 같기는 해요. 자신의 강점을 뭐로 내세우고 있냐면 서구 토박이. 오랜만에 든 말이죠. 토박이다. 내가 여기서 서울로 잠시 대학교 갈 때 빼고는 20년 가까이 살았기 때문에 자기만큼 이렇게 또 서구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내세우고 있습니다. 농구 송인웅 후보의 사랑보다는 뭐. 토박이라는 말은 주로 잠깐 나갔다 온 사람들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 수제. 이거를 좀 많이 내세워요. 서울대 간 것뿐만 아니라 40회승부터 할 뿐만 아니라 등등등 얘기를 하고 있는데. 뉴욕 자랑하는 것보다는 낫네요. 네. 그렇죠. 여러모로 상대적 우위를 가지고 있는 후보예요.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전북 전남 들으시면 군대 간 3년 빼고는 60년 동안 우리 동네에서만 살았다고 주장하는 후보들이 줄줄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토박이란 말 입에 단단하요. 새누리당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컸는데 자기가 왜 정치를 입문했냐고 물어봤을 때 2014년에 새누리당이 너무 좋소.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참패하는 것을 보고 자기가 정치를 해야겠다라는 결심을 했습니다. 너무 속상했다. 사실은 공약다운 공약은 없고요. 기업 유치를 통해서 먹고 살기 좋은 서구를 만들겠다는 각오를 밝히는 우리 조성천 후보였습니다. 아이고 네. 공약다운 공약 없다고 하시고 미안한가 봐요. 후보한테. 많이 미안하죠. 하구 같은 거 한 줄 꼭 읽어주셔. 선해서 안 되겠어. 미안한 게 있어요. 고민은 한 것 같은데. 저처럼 침묵으로 일관하세요. 아니 친인척들이 들으실까 봐 혹시 그래서 제가 걱정입니다. 아 그러면 우리 회사 앞에 오물 투척할까 봐? 네. 오물 뿌리지 마세요. 식구 여러분. 바른미래당 후보 보시죠. 바른미래당 공부 많이 한 양반이네요. 네. 특허청 출신답게 특허청을 중심으로 서구 발전에 관한 로드맵이 있습니다. 말하자면요. 4차 산업에는 특허가 최고. 그러므로 국민 1인당 1특허. 아 왜 이렇게 다 사단장 스타일이야. 1하고 1들어오네 모자라서 지금. 이거 아니야. 따라면 따. 이런 스타일이잖아. 그러니까요. 서구 주민들은 지금부터 아이디어를 창전해야 됩니다. 제일 싫은 게 초대학생들 키워보면 과학의 달에 발명품을 꼭 내야 돼요. 너무 나빠요 그거. 그래서 내면은 내서 채택이 되죠. 그럼 그걸 실물로 만들어보려는 거예요. 아 되는 거 진짜 그지갔네. 되는 것도 무섭고 안 돼서 애가 상처받는 것도 제거. 저 특허 반대합니다 진짜. 그 실물로 만들어서 이제 저희 후보한테 갖고 오면 특허 출원 가능해요. 제가 그 하나 아이디어 잘 낸 거 있는데 제작해 갖고 오라고 해서 얼마나 난감했는지 몰라요. 속상하다 진짜. 그러니까 슬로건이겠죠. 네. 그런데 고민 좀 납니다. 국민 1인당 1특허라뇨. 전수도자 할 것 같은 느낌. 그렇죠. 걱정이죠. 지나가다가 주민 만나면 특허 있어? 있어? 이러면서. 그러니까요. 의료보험 카드 이렇게 체크해 놓은 거 아니에요. 특허 소유 아니고요. 그럼 특허 내기 싫어가지고 막 장롱에 5년 동안 4년 동안 숨어있구만. 전출 가고. 네. 서구 명칭도 도솔구로 변경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네. 서구의 명칭을 바꾸자는 이야기를 한 후 후보들이 몇 년째 간혹 있습니다. 그래요? 단순한 방위 개념의 명칭이 일제 강점기의 잔재라는 주장을 하는데. 둔산 탐방 지역에 여고를 신설해서 여고생들 편의를 위해 노력하겠다. 네. 이런 공약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둔산 여고도 있고. 둔산 탐방 지역에는 여고는 하나예요. 그런데 왜 여고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러게요. 여학생 비율이 월등히 높은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학생 비율이 월등히 높다고 해서 꼭 여고가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만요. 남녀공학으로 다 하는 추세인데. 그러니까요. 역행하고 있네요. 네. 그런 공약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소속 후보 보시죠. 이강철 59세 남성이고요. 사단법인 한국청년회의소 연수원 교수입니다. 부여출생 백제초 부여중고 한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했습니다. 지금은 무소속이지만 지난번 지선에서는 세정치국민의당이었습니다. 한 단계 올라간 듯합니다. 무소속이 되나요? 세정치국민의당이라는 데가 있어요? 네. 첫 시간에 설명드렸어요. 그때 선거방송 하시지 않았나요? 그때 했는데 이번에도 들었는데 까먹은 거야. 잘 기억 못해요. 원래 바른면상PD의 귀는 4분의 1만 열려 있습니다. 이 세정치국민의당에서 언제 탈당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당이 없어졌어요? 심지어 이 세정치국민의당은 지금 친박연대가 됐죠. 네. 그 친박연대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아직도 사무총장인 것처럼 올라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관리자가 없어졌구나. 메인에도 떠있고 그래요. 무소속인데. 적어도 작년 12월까지는 친박연대 사무총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전 3대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이게 98년 자민련 소속으로 당선됐던 당선의 추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총선까지 합해서 4번 낙선하고 본선 진출에 좌절된 것까지 합하면 8번째 도전입니다. 그러니까 첫 시도에 당선이 된 거예요. 첫 끝발의 약발이 평생 가는 게 문제입니다. 당선의 추억을 잊지 못하고 20년째 도전하고 있습니다. 아 저 저 국민 여러분 출마 중독 남의 일이 아닙니다. 네. 85년 모욕 폭처 징역 1년 그리고 집 2년 있고요. 모욕을 얼마나 많이 해면. 그리고 85년도 굉장히 젊었을 때요. 20대 때. 그리고 85년이면 정보통신망에다가 모욕을 할 수도 없었고. 실제로 모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PK 모욕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오프라인에서도 주변에 사람이 있을 때 모욕해야 돼요. 그렇죠. 듣는 사람이 많을 때. 그리고 막 듣는 사람이 팔다리가 저리도록 심하게 모욕을 해야 되거든요. 특이하네. 그렇죠. 모욕으로 징역 1년 집 2년. 그러니까요. 아니 화끈한 충청도 욕을 오랫동안 해주신 모양인데. 그 정도 형량이 나올 정도로 모욕을 했는데 주먹이 안 나간 게 신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04년에 음주운전 200, 05년에 무면허 음주 징역 4월에 집 2년입니다. 참을 수 없었구나. 2년간 참아봤어 운전을. 이 개연성은 참 좋아요. 옛날에는 블로그에 공약이 많고 정리가 잘 돼 있었는데요. 이게 여덟 번째다 보니까 이제는 공약 만들기에 조금 지친 것 같습니다. 지쳐보이는 블로그들이 있어요. 세상은 빨리 변하고 선거는 빨리 돌아오고. 7번 정도 만들었으면. 언론 자료를 통해서 확인한 거는요. 서구의 20만 가정을 전수조사해서 일자리 없는 가정 제로 서구. 이게 부정이 두 번 들어가서 좀 묘한 문장이에요. 다시 다시 다시. 일자리 없는 가정 제로 서구. 일자리 없는 가정 제로. 그렇다면 이것도 마치 1인 1특허와 같이. 일 안 하고 싶은데. 나도 안 하고 싶어. 난 놀고 싶어. 막 삽지 시키고. 바위 나르기 하고. 그렇죠. 그리고 문장이 부정확하잖아요. 노역이죠. 시민들을 시지푸스로 만드는 짓이에요? 그럴 수도 있고. 일자리 없는 가정을 이 세상에서 없애버리겠다는 위협 같기도 하잖아요. 일자리가 없으면 숙청. 제거. 전출. 전출. 소멸. 저 제로도 무슨 바퀴제로 이런 것 같지 않아요? 느낌이. 그러니까 박멸한다 그런 어감이 있어요. 모든 가정의 일자리를 정도의 문장임은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분 국어국문학과 졸업하셨는데. 이상입니다. 내가 늘 말하잖아요. 국문감 배우는 게 없다니까. 자. 끝났죠? 네. 서구청장 후보들 확인하셨고요. 유성구로 가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정용래 49세 남자 장흥생이고요. 용산남초 광주 송원고 중대정액과 88학번 05년 음주운전 150 병장 만기 11사단 13연대 작전병 나왔습니다. 직업은 평생 정치인입니다. 95년부터 보좌관을 냈습니다. 07년에는 청와대에서 근무했고요. 5회 지선에는 안희정 캠프에서 일을 했고요. 안희정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던 현 유성갑 조승래 의원의 보좌관 또한 전임자인 허태정 전 구청장 비서실장으로도 6년간 일했습니다. 가족형 온천테마파크 조성 유성은 이미 이런 게 있을 줄 알았는데요. 있을 건데요. 분명히. 가족형이 아닌가 보죠. 맘스 라이브러리 임산부와 태아 전용 도서관 설립 다른 곳도 이런 거 있는지 모르겠는데 흥미로웠습니다. 도서관에 유아 전용실은 있고요. 그리고 모든 공공도서관에 임산부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스타트부터 해서. 태교를 할 수 있게 클래식 같은 거 들으면서 좋은 책 읽고 그런 실이 따로 있어요. 단어가 재밌더라고요. 임산부와 태아 전용. 이건 진짜 태교로잖아요. 총선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19대 총선을 기점으로 복지는 정치인에게 있어서 더 이상 논란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시대가 왔다라고요. 죄송합니다. 20대 총선입니다. 20대 총선에 들어서서 새누리당의 거의 모든 후보가 복지 폭탄 공약들을 내놨었거든요. 그래서 복지를 반대하는 후보가 싹 사라졌었어요. 이제는 오버뷰에나 소개해드리는 정당이 아닌 이상 모든 복지 공약이 되고 퍼주기 논란이라는 바보 소리를 아무도 못 갖다 붙입니다. 그래서 복지 관련 공약들을 놓고 한국당, 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자세히 보면 다른데 멀리서 보면 비슷해졌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좌우의 정당이 비교적 달라 보이는 지점은 복지가 아니고요. 오랫동안 보니까 분권입니다. 민주당하고 정의당은 아주 많은 수, 평화당도 상당수의 후보가 참여 예산제를 기본으로 시민제한사업, 의회 논의 제도, 주민배심원제 등을 구체적으로 준비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은 이러한 주민분권에 대해서 의견이 보기 좋게 정리되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굳이 공약과 정책으로 구분을 하고자 싶으시면 이 부분을 봐주십시오. 그러고 보니까 저도 무소속 정려하면서 주민참여 소환, 자치분권 이런 거 있잖아요. 처음에 기록하다가 너무 반복돼서 지웠었어요. 이것이 18년 7회 지선의 큰 그림 중 하나입니다. 한국당 후보 보시죠. 권영진, 54세 남성이고요. 현재 유성구 의회 의원입니다. 정가가 있는데요. 공용물건 손상에 관한 300만 원 벌금을 받았습니다. 2013년에. 그래서 이게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유성구 의회에서 자신이 부의장에 선출되지 못하자 의장실을 찾아가서 진열장 유리와 화분 등을 파손해 공용물건 손상을 했다고 하네요. 이번에 나를 해주게 부의장으로 뽑아주기로 했잖아요. 하면서 정말 대사가 이런 식이에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배신감에 치를 떨면서 본능에 충실한 코멘트를 하시고 네. 의장실을 때려부셨다네요. 한 성깔 하는 것 같습니다. 300만 원어치 유리를 깨려고 했으면 그 의장실 방은 유리의 방. 아니, 뭐 장식장이 비싼 거고 화분이 비싼 거겠죠? 그러니까 진영실장 유리와 화분 등을 파손했으니까 화분으로 유리를 깬 것 같습니다. 아니죠. 이게 잠깐만. 이건 벌금이고 계산금. 벌금이잖아요. 네. 벌금은 300만 원. 그냥 해본 소리예요. 대전은요. 무리했어, 내가. 대전은요? 버금간에 명대사를 만들고 싶었을까요? 선거운동원이 들고 있는 피켓은 지금 발가락은요입니다. 발가락은요가 아니고 발가락은요입니다. 구청장 후보가 왜 이럴까요? 정용래 후보가 아니라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를 짓고 있군요. 네. 좀 황당합니다. 관광성 유럽 연수로 홍역을 치렀었어요. 유성구 의원들이 다 같이 한꺼번에. 그중에 한 명이었고요. 21세기 문화구청장을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우는데 21세기라는 말을 80년대 초등학교를 다녔던 제가 그렇게 많이 들었던 얘기잖아요. 초중고 때 21세기의 주역이 되라고. 오랜만에 들은 21세기라는 말입니다. 전두환이 서울올림픽 때 제게 많이 해주던 말이에요. 오랜만에 들으니까 또 이상하게 참신한 느낌이 없지 않았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너무 오랜만에 들어서. 네. 참신하더라고요. 공약을 자주 독립 이렇게 내면 짱이죠. 그렇죠. 처음 봐 이런 공약. 그러니까 21세기 문화구청장. 진짜 되게 해졌다. 정말. 문화로 유성을 디자인하겠다면서 컨설턴트들이 이렇게 얘기해준 건지는 모르겠지만 온갖 좋은 말은 다 했어요. 관용성의 지표인 보헤미안 지수가 높은 유성구를 만들겠다. 그게 뭐예요? 다 포용할 수 있는 사람. 외국인들도 그렇고 여러 사람. 그걸 보헤미안 지수라는. 유동인구가 많다고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모두 포용하겠다. 그래서 약간 뜨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이테크 산업 등등등 있어 보이는 말은 다 갖다 붙였는데 어떻게 하겠다는지는 굉장히 미스터리한 권영진 후보였습니다. 좋습니다. 바른미래당이요. 경선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공천 확정됐습니다. 심소명. 61세 남자. 경남 하만 출생. 경남대 고대 행정석사. 경남대는 학사고요. 네. 충남대 법학 박사. 바로 직전 유성구 자치행정국장을 했던 공직 30년 차. 그중에 유성구청에서만 20년을 일했다는군요. 작년 4월 18일 명퇴하고 정치계에 발을 들인 아주 따끈따끈한 신인입니다. 그러면 허태정 유성구청장을 보좌를 했군요. 오랫동안. 뭐 보좌했겠어요? 생까냐? 구청 얘기하는데. 구청장은 동정이 많은데. 자체행정국장이란 말 할 얘기 뭐 있어요. 알았어요. 동정 만드느라 바쁘다. 퇴직과 동시에 국민의당 대선특보단장을 했고. 그랬군요. 당시부터 승리가 망이 없는 대선에 나선 이유가 무엇이냐. 지방선거를 위한 행보다. 이런 말이 많았습니다. 이번 바른미래당의 중요 코드 중에 하나죠. 선당후사. 일단 당을 위한 뒤에 죽겠다. 이런 주십니다. 용쾌 작년 대선부터 1년 동안 드리블이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실로 일단 공천에는 성공을 했네요. 공약이 매우 깨알스럽게 많고 지역 언론에서도 촘촘한 공약이 눈에 띈다라는 호평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주차 문제, 쓰레기 환경 문제 같이 구청장 공약에 걸맞는 디테일들이 나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개중에 딱 하나만 꼽겠습니다. 뭡니까? 음식물 쓰레기통 페달식으로 교체. 저는 이거 생각만 해도 너무 좋습니다. 그렇네요. 그게 구마다 다르잖아요. 아파트마다 다른데. 페달식도 있는 데 있어요? 저는 안 그렇거든요. 요즘은 페달식을 넘어서 자동도 있어요. 저희 집은 자동이에요. 전체적으로 경기도가 서울보다 훨씬 낫고요. 우리 집 경기도인데 왜 그래요? 그리고 이 경향성은 제가 누구한테 들었는지 모르겠어서 확실진 않아요. 경기 동부가 경기 서부보다 낫대요. 왠진 몰라 나도. 그리고 요즘 아파트에 그거 있지 않나요? 무게 재가지고 열리는 거? 저희 집이 그래요. 스마트 카드를 찍으면 거기서 바르면 1kg입니다. 머리에서 1.2kg입니다. 그래서 그게 나중에 관리비에 합산이 돼서 나와요. 저희는 페달식도 아니고 손식. 손으로 이렇게 들어가지고. 자동차기나 근처에 구매하는 종이. 제가 지금 떠올랐는데 우리 집 근처에 그 음식물 쓰레기통 그거 페달 고장 났어요. 페달 고쳐주는 공약 좀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 동네 구청장. 아니면 옆에 작대기나 하나 놔주던가. 그러니까 말이에요. 괜찮아요. 이제 기술이 늘어가지고 음식물 쓰레기 봉투로 열어요. 맞아요. 이야 피가지고 국물 안 쐴 때까지 싹 하는 자. 자 음식물 쓰레기가 생각나게 해주는 바른미래당 심소명 후보 보였고요. 마지막 광고를 듣고 대덕구청장과 교육감 그리고 기초위의 투어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XSFM입니다. 콕 집어 콕. 깔끔한 맛의 경기도 김치를 만들기 어려울 땐 콕 집어 콕. 오차 없이 지켜지는 절임 과정. 양념 배합, 저온 발효, 숙성. 정부가 보증한 전통 식품 인증 업체예요.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 땐 콕 집어 콕. 3D 올 흡수 울트라 슬림. 잘 만들고 제갑. 29 데이즈. 콕 집어 콕. 식구가 많아도 나 혼자 살아도 김치는 콕 집어 콕. 시원한 백김치. 감칠 맛의 갓 김치. 아삭한 총각 김치. 무게도 포장도 원하는 만큼 다양해요.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 땐 콕 집어 콕.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29 데이즈가 열팩 사면 한팩 주는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생기대 파우치. 파우치. 그게 굉장히 좋아요. 진짜. 가격도 만 원 땐 만 원 한 삼천 원인가 그럴 거예요. 샘무드. 샤무드. 대덕구청장 후보 보시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정현 53세 여자 대구생 공천됐습니다. 삼성초 호수돈여중 청란여고 충남대법대. 나기만 대구에서 난 것 같습니다. 재선의 시의원. 충남북과 세종에 출마한 민주당의 로스터가 말이죠. 당적 변경, 공천불복기록, 전과 등의 데이터만 놓고 보았을 때 퀄리티 개선 수준이 상당하다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 대전에서는 좀 더 여당이 흡족해 할 만한 후보들이 올라온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잘 나가면 똥파리가 많이 끼는데. 잘 굴러졌어요? 이게 대전으로 오니까 충남북에서 시도하던 것들이 여기서 완성됐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당적도 안 바꾼 후보들도 은근히 많고. 당직자형 후보도 있고. 충청도에서. 충청도 형이 아니에요. 똥파리 많이 끼는 걸 밀부터 준비하고 기준들을 세웠을 수도 있죠. 네. 한 1년간 꾸준히 준비했다는 게 티가 나고요. 그게 가장 극적인 변화가 보여지는 것이 전남북 광주인데 그거는 이제 호남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선의 시의원인 박정현 후보도 2010년부터 계속해서 민주당인 프랜차이즈 플레이어입니다. 소식적에는 대전 YMCA 간사 대전 충남 녹색연합 사무처장 시민운동 유닛입니다. 시의원은 서구가 지역구고 사는 곳도 서구라는 이유로 한국당 후보가 대덕구청장이잖아요. 살던 곳으로 돌아가라. 너는 너무 위협스럽단 말이야. 는 시계. 애향심 어택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제가 마포에 사는데 소대문역에 밥 먹으러 가서 동네 사람들이 너 살던 대로 돌아가라 그러면 무슨 소린지 이해하는데 육박치지는 걸릴 겁니다. 살던 곳이란 무슨 의미인가?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철학적인 주제네. 그렇잖아요. 아니 대덕구 왔다고 서구로 돌아가라니. 그래서 말이죠. 이걸 고민해보면요. 대전 같은 대도시에서도 이게 먹히는지 궁금해요. 왜 이런 게 나오나? 이건 지역민보다 지역 정치인에게 지역 구분이라는 게 훨씬 중요하기 때문일 겁니다. 박정현 후보가 대덕구청장으로 가겠다고 선언을 하자 박수범 현 구청장만큼이나 분노해서 비난한 사람들은 누굴까요? 민주당의 서구 지역위원회입니다. 그런데도 박정현 후보가 대덕구로 날아온 데에는 서구의 실력자인 서구갑 5선무패의 국회의원 민주당 박병석 의원과의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인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대전시의회 후반기 원구성에 있어서 노무현 대통령 폄훼 글이나 올리고 다니는 새누리당 의원에게 복지위원장 자리를 내준 것 그리고 새누리당 민주당이 야합을 해서 자리 나눠먹게 하는 문제 등에 반발하면서 16년 7월에 시의회 앞에서 단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파행의 책임자의 책임자인 박병석 의원에 대해서도 지역위원장으로서 책임있게 굴라는 비판을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시의회 의원이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개긴다는 건 수어사이더입니다. 내막을 더 캘 수는 없었지만 이런 일은 정말 발생하지 않거든요. 물론 서구의 또 다른 국회의원인 박범계 의원과 박병석 의원 사이의 대리전을 치러준 거란 설도 있어요. 그렇다면 박범계 의원 측의 배려로 서구에서 뭐 다른 걸 얻어야지 서구를 벗어나 대덕구로 가버리는 이유가 100% 설명되진 않습니다. 지역구를 옮기고 체급도 올리는 대담함과 그러고도 경선을 이기는 실력 두 가지 모두 놀랍습니다. 공약은 한 가지만 짧게 하죠. 주민참여 예산자와 고충처리 구민자치위원회 공약이 여기서도 나옵니다. 한국당 후보 보시죠. 박수범 나이 57세고요. 현 대덕구청장입니다. 삼성초 대성중 충남기계공구 그리고 대전공업전문대 현재는 한밭대고요. 졸업했고 한남대학교 행정학과 한남대학교 또 복지대학교 복지대학교. 이건 정치학 석사. 약간의 콜렉터 느낌이 있네요. 여기 대전에 대학교 많다는 게 실감이 나는 게 후보들 로스터 보고 그 후보들 몇 면을 보고 있으니까 느낌이 딱 나오네요. 충북 가면 공주대. 충남 충북에서는 충주대 충북대. 제18대 박근혜 대통령 선거 중앙선대위의 조직특보를 지냈고요. 1998년에 무소속으로 대덕구 의원에 당선돼서 2002년 무소속으로 또 대덕구 의원에 당선을 제가 반복했죠. 죄송합니다. 98년 2002년 두 번 다 당선이 된 겁니다. 2006년 한나라당 후보로 대전광역시의원 당선이 또 됐고요. 2010년 또 한나라당으로 대전광역시의원을 또 낙선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선거되면 이제 또 나가야지 하는 어떤 자동 기립하시는 느낌이 빡 왔습니다. 그런 거는 한 10년 전부터 구글 캘린더에 다 적어놨을 수 있어요. 그렇죠. 요반때쯤 한다 이런 게. 그런데 작년에 대선이 한 번 꼬이는 바람에 어떡하지? 일정이 요게 아닌데. 이거 헷갈렸을 것 같고요. 2010년에 도료고통법 위방 음주운전 150만 원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국 댐 소재지. 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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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댐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회장입니다. 갖가지 협의회. 농촌협의회도 되게 크다고 했잖아요. 이 댐 문제가 도시민들하고는 식수를 공급받고 하는 문제긴 하지만 실제로 지역 내에는 굉장히 큰 갈등 요소입니다. 농촌 지역에. 네. 이건 식수일 때는 갈등 요소가 되지 않죠 보통. 그런데 식수는 보통 대도시로 보내기 위한 용도가 더 많고요. 농촌으로 가면 얘기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댐의 갈등 문제는 사실은 당의 이념을 넘어서서 어떤 공통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부회장하고 있습니다. 월요 아침 편지라는 시리즈를 600개 넘게 운영 중이십니다. 월요 아침 편지? 네. 블로그에 올려놓는데 월요일 아침부터 구청장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는 대덕구 구청의 직원들의 얼굴이 스치옵니다. 한 주에 하나씩 올리는 건가요? 네. 월요일 아침마다. 그러면 600주면 11년 한 6, 7, 8개월. 자기의 블로그에 올리는데 태덕구청장 있을 때는 또 구청장 아무래도 구청 직원들이 읽어야 되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렇죠. 웰빙보다는 조금 더 있어봅니다. 로하스 힐링 레포츠 단지 조성. 샤방한 단어입니다. 그렇군요. 로하스와 힐링 두 개를 붙인 로하스 힐링 레포츠 단지 조성. 그리고 신탄진역 KTX 정찰을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출장 많이 다니는 농축산인으로서는 제발 KTX를 무궁화우로 만들지 말아달라는 그럼 저의 바람을 전하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수방 후보였습니다. KTX를 신설하겠다고 하면 잊어주십시오 청취자 여러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다는 게 이 문제의 패러독스죠. 우리 동네에 생긴다면 좋긴 좋아요. 여기까지가 대전광역시의 구청장과 시장 후보들에 대한 간단한 정보였습니다. 남은 시간은 교육감과 기초유예투어입니다. 대전광역시 교육감 대전교육의 간단한 현안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6월부터 10개월 동안 3명의 학생들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인권 조례와 더불어서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원이 교장에 임용될 수 있는 게 내부형 교장 공모제거든요. 이게 지금 전체 교육감 선거의 쟁점이기도 합니다. 내부형 교장 공모제. 평교사가 교장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건데 당연히 보수진영이라고 할 수 있는 교총이나 어떤 교추본에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진보진영인 전교조나 이쪽에서는 100%를 해야지 이제서야 50%밖에 끌어올리지 않았다는 비율 싸움이 있는 거예요. 진보진영인은 당연히 100%로 다 교장 공모제 해야 된다. 이 쟁점이 대전에서도 벌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선거에 이어서 대전과 몇몇 안 돼요. 보수진영의 교육감이. 별로 없잖아요. 다 망했잖아요. 대구하고 경북하고 그쪽인데 유일하게 대전 지금 현재 교육감이 보수진영에서 당선된 사람입니다. 그렇군요. 이름 설 동호 67세 남성이고요. 이 사람이 챔피언입니다. 네. 예산 출신입니다. 현재 대전교육감이고요. 충남대학교 영어영문학 박사를 마쳤습니다. 독특한 게 초등학교 교사 중학교 교사 고등학교 교사 그리고 심지어 대학교수까지. 이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이게 되나요? 그러게요. 예전에는 됐나 봐요. 그래서 늘 이걸 얘기했죠. 나는 다 경험해봤다. 초중고대. 왜냐하면 주로 공격 포인트가 당신은 교수였기 때문에 교사의 삶을 모르지 않냐. 이러는데 난 다 해봤어라는 거죠. 이명박형 후보가 후보 아니야. 찌를래도 찌를 곳이 없는 너무 다 해봐서. 유치원이 빠졌습니다. 그건 좀 아쉽네요. 보육교사도 안 해봤어요? 네. 그건 좀 아쉽네요. 대전 한밭대 총장을 거쳐서 2014년 대전교육감에 당선됐습니다. 교육청 운영은 그래도 잘 했던 것 같아요. 171억 8천만 원의 특별 교부금, 일종의 상금이죠. 잘했으니까 좀 더 주겠다. 이게 굉장히 큰 자랑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농가 좋겠죠? 네. 중도 보수 성향의 설동 후보는 딱히 눈에 드는 공약은 없고요. 그냥 지난 4년의 성과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정도입니다. 교육감 재직 시절에 위센터라고 있어요. 위센터. 교육청별로 있고 교육청별로 있고 하는데 성폭력 문제라든가 게임 중독 문제, 학교폭력 문제 이런 다양한 상담을 신청하고 실행하는 기관인데 잘했나 봐요. 청소년문제 콜센터를. 그래서 3년 연속 전국 최우수상을 좀 받았고요. 그리고 너무나 무난해서 사실은 어떻게 이 시간을 메울지 조금 난감하긴 합니다. 그럴 때 과감히. 네. 그래서 과감하게 넘어가면 무난하고 재미없어서 드립 포인트를 못 찾은 우리 대전교육감 설동호 후보입니다. 이 위센터 홈페이지 메인에 설동호 후보 사진이 있는 것 같네요. 그거는 대전 위센터. 아 그렇구나. 애써 수시야 넣으셨구먼. 경북 위센터 다 있어요. 모든 교육청별로. 네. 성강진 후보 60세 남성이고요. 홍성 출신입니다. 한남대학교 국어교육과 졸업을 했고요. 85년 대전 북고등학교에서 교사를 시작을 하는데 이 대전 북고등학교가 북고가 사학비리로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학교인가 봐요. 그 당시에 사학재단 비판과 그리고 전교조 활동 등의 이유로 4번의 해직과 복직을 반복했는데 하지만 독특한 거는 집시법 관련 정가는 없습니다. 잡혀간 적은 없어요. 그리고 지금 111개의 시민단체로 구성된 대전교육희망2018의 경선을 거쳐서 단일민주진보 교육감으로 추대되었습니다. 그 사립고에 재단 비리가 있으면 몸과 마음이 제일 힘든 사람은 보통 평교사들인데. 특히 민주진보 단일 후보가 퍽 자랑스러운 경력인지 공보에 당당하게 적어놓았습니다. 그러네요. 제일 잘 보이는데 써놨습니다. 캐치프레이즈는 오늘이 행복한 학교 지금 시작합니다인데 문장으로는 무난하지만 오늘이라는 말을 내세운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육과 후보들이 늘 미래를 얘기하거든요. 안 됐고 지금 행복하다는 거는 어쨌든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진보적이군요. 지금 여기에서 행복하다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해석 못한다는요. 학생인권 꼴찌 대전의 교육을 바꾸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학생인권 문제를 전면으로 내세웠다는 점에서 정책성도 굉장히 뚜렷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 확대, 신입생 교복비 지원, 그리고 통일교육 실시 등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네. 노선이 확고해 보이는 후보입니다. 두 명입니다. 네. 그렇죠. 아이고 깜짝 놀랐어요. 내가 너 빼먹었는 줄 알고. 양자구도 맞습니다. 우리가 임명록에 하도 수두룩백백하게 쌓여있다 보니까. 대전광역시 교육감 후보는 이렇게 두 명입니다. 현재까지. 끝으로 기조의 예를 들읍시다. 대전광역시 기초의회 투어 대전 서구의회에 자유한국당 김철건 의원은 2016년에 성희롱 논란이 있었습니다. 16년에요? 네. 평소에 알고 지내던 여성을 강제로 껴안았다는 혐의였습니다. 네. 당시에 김철건 의원은 만나서 반갑다고 악수하고 명함을 준 것뿐이라고 하며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밖에 안 했다. 이러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자가 검찰에 고수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에 새누리당도 검찰에 진실을 밝혀달라며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피해자는 출두해서 법대로 처리해달라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성희롱으로 벌금 500만원과 40시간 성폭력 치료를 선고받았습니다. 어 빠이빠이. 검찰이 진실을 밝혀줬어요. 검찰 믿으세요 정치 여러분? 웬만하면 잘한다. 네. 정의가 살아있군 이러면서 500만원을 내 말대로 진실을 밝혀줬어. 500만원을 냈을 것이다. 그래서 서구의회에서 김철건 의원에 대한 징계유구권이 있었어요. 네. 세트입니다. 네.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그렇군요. 파란 만장에. 요파씨 듣는 것 같아. 근데 요게 부결이 되어서 논란이 일어납니다. 그 윤리위 소집된 거 아닙니까? 투표에 참여한 인원이 민주당 10명, 한국당 8명, 바른미래당 1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민주당 4명은 반대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네요. 이래서 박범계 의원이 빡칩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성추행 의원의 제명을 부결시키는데 민주당 의원도 1조했다는 거에 빡쳐서 민주당 의원 10명 전원에게 경고 조치를 내립니다. 이제 지역구 국회의원이 구 의원들에게 경고를 한다는 거는 다음 공촌 때 보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부랴부랴 임시회를 열어가지고 김 의원을 징계하려고 다시 했어요. 이게 올해 3월 얘기예요. 참 좋은 방식은 아닌데 아무튼 이렇게 되네요. 이게 징계하려고 부랴부랴 열었어요. 올해 3월에. 왜냐하면 지금 공촌이 코앞인데. 그렇죠. 아 맞다. 공촌이 곧 곧이죠 곧. 네. 그런데 이게 지금 기사가 되게 파편화되어 있어요. 김 의원 결국 징계받나 이런 기사들이 막 올라왔어요. 김 의원 징계한 결국 다시 열린다.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서구의회 규칙은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징계한을 발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요. 또 이미 지난 본회의에서 부결된 사안이기 때문에 1.4부제례의 원칙이 또 위배됩니다. 그래서 징계한은 부결됩니다. 아. 공촌.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차라리 징계도 못 받는 가해자. 네. 할 게 없는 자유한국당. 하려도 안 된 더불어민주당. 네. 모두가 지금 뻘쭘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루즈루즈 게임이군요. 네. 네. 이게 되게 좋은 교훈을 주는 게 10명 20명 내외로 구성되어 있는 군의회와 구의회는요. 몇 사람이 장악하기가 너무 쉬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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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들 평상시에 하는 거 보면요. 그냥 그 뭐랄까 한반 친구들 같아요. 같이 회식 다니고 관광 다니고. 거의 모든 걸 다 같이 해요. 웬만해선 선후배고. 그래서 가끔 이제 중고등학교에 반에서 뒷자리에서 싸움 날 때 있잖아요. 싸움이 그런 건 거예요. 네. 그런 건 다 뭘 뜻하냐. 다음 날이면 풀리고요. 또 지들 입맛에 맞게 정치게임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기는 일이거든요. 네. 이런 건 주민이 어떻게 감시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그런 얘기였습니다. 여기까지죠. 네. 네. 대전시편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가볍게 지나갔고요. 가벼워요? 되게 가벼웠어요. 아 그래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전북이 이제 우울한 한 주입니다. 사실상 노동량은 이번 주가 제일 많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호남으로 내려와서 전북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명의 노동자 물러갑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제7회 전국통시지방선거 데이터센트럴. 내일 이 시간에는 전라북도의 도지사. 시군의 장. 교육감 후보의 데이터로 찾아뵙겠습니다. XSFM입니다. I, D, W, K they? 1. 1. 1. 2. 3. 2. 2. 3. 2. 3.